내일 장을 준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내일 장 미리 보기에 오늘은 헤르메스의 스탁의 김시은 팀장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일단은 좀 엇갈리면서 마감이 됐는데, 내일은 저희가 어떤 것들을 좀 봐야 될까요? 지금 아무래도 주도주가 바뀌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2차전지가 거의 다 했다라고 할 정도로 2차전지 섹터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2차전지 섹터 같은 경우에 지금 밸류상의 우려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인플레 세부안이 3월 말에 나올 예정입니다.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공개가 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신재생에너지라든지 2차전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다 보니까, 사실상 나왔을 때 우리가 기대했던 것, 그 이상이 나와야지 2차전지 섹터가 계속 주도주를 이끌 것으로 보고 있는데, 관련했을 때 지금 2차전지 섹터는 사실 덩치가 굉장히 크잖아요. 굉장히 1월부터 시작해서 쉼없이 달려왔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덩어리가 굉장히 큰데, 그렇게 된다면 2차전지 섹터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수급이 대체 어디로 갈 것이냐 하면 사실상 대안처가 많지는 않습니다. 뭐 반도체도 있고 바이오도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쪽이 조금 더 유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는 확인해볼 돌다리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굉장히 다양한 호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칩스법이라든지 삼성에서 투자를 지속한다든지 관련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미국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나와있습니다. 3월 29일 새벽에 나오는데, 일단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반도체 3, 4 중에서 실적 발표를 가장 먼저 하다 보니까, 사실상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실적이 개선되고, 혹은 실적이 업황 저점을 찍는다면, 앞으로 반도체 섹터에 대한 전환 기대감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관련 부분 했을 때 반도체 섹터가 주도주가 된다면, 된다면 마이크론에 대한 지표를 계속적으로 추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고요. 거기다가 제가 또 보고 있는 섹터가 리오프닝 쪽입니다. 리오프닝 관련했을 때도 이번 주에 지표가 있는데, 3월 31일에 중국 PMI 지수가 나와있는데, 관련했을 때 사실 실질적으로 리오프닝 효과가 나오는지 여부, 그러니까 데이터를 한 번 더 체크해볼 필요가 있고요. 거기다가 목요일에는 관광 관련했을 때 통계 발표가 나올 예정인데, 오늘 같은 주말 사이에 나온 이슈도 상해와 제주 직항 노선이 열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거기다 정부에서도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비자를 면제하겠다는 부분을 확대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관련했을 때 국내 관광기업들, 그러니까 리오프닝 섹터는 다시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다는 점도, 한 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제가 어쨌든 시장을 이끌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에 쉬어갈 때 다음 대안, 다음 타자로 어쨌든 지난주부터 조금 꿈틀거리기 시작했던 반도체 섹터라든지 리오프닝 쪽을 살펴봐야겠다라는 의견을 주었고요. 자, 그럼 관련해서 내일은 어떤 섹터나 어떤 업종을 좀 보면 좋을까요? 저는 OLED 쪽, 그러니까 IT 쪽에서는 OLED 쪽을 계속 보고 있는데, OLED 쪽이 굉장히 좋아요. 차트적으로도 그렇고, 다시 한 번 좀 상승했다가 다시 저점 찍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계속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OLED에 대한 시장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에는 보면 중국 기업이 굉장히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관련했을 때 OLED 같은 경우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다시 한 번 시장을 끌어올리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OLED 같은 경우를 봤을 때 LCD보다 단가가 약 5배 정도 넘게 차이가 나는데, 물론 비쌉니다. 비싸다 보니까 좀 그 부분에 있어서 LCD 같은 경우에서 시장 규모가 더 크지만, OLED 사용도가 확대가 되면서 단가도 낮추면서 시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예로 애플이 OLED 아이패드를 출시할 것으로 예정하면서, 관련했을 때 관련주의 시세가 계속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노트북이라든지 전장용 디스플레이 쪽에도 OLED가 적용이 되면서, 관련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애플에서 XR 기기를 출시하겠다. 거기에 OLED가 들어가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한 이벤트까지 계속적으로 남아있다 보니까, 사실상 OLED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꾸준하게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섹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OLED 쪽을 내일 포함해서 한 번 쭉 좋은 위치라고 하시니까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도 소개해 주시죠. 네, 로봇 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인탑스라는 종목인데,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스팸 과다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투자 주의를 받으면서 주가가 좀 하락폭이 나왔어요. 5%대 하락폭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인탑스라는 종목이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보여지는 게, 아무래도 삼성 쪽에서 투자를 진행하면서, 로봇 쪽에 투자를 진행하면서 로봇 섹터를 이끌었는데, 삼성이 로봇 섹터에서 투자를 대대적으로 진행을 하고, 역량을 집중할수록 관련했을 때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기업이 인탑스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작년부터 증권가에서는 삼성이 웨어러블 로봇, 젬스 힙을 출시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 하반기에 출시를 한다, 12월에 출시를 한다, 계속 미루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부회장이 올해 출시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관련 기대감이 계속 남아 있고요. 물론 젬스 힙이 아니라 정식 명칭은 봇핏으로 정해지긴 했습니다. 봇핏으로 정해졌다 보니까, 사실 정식 이름도 정해진 만큼 올해 출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인탑스가 이 부분에 있어서 초기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참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협력사 중에서는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추다 보니까, 사실상 그 부분에 있어서 봇핏 같은 경우에 대량 생산이 굉장히 가능하다. 특히 생산이라든지 조립, 그리고 애프터 서비스 같은 종합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사실상 삼성전자 로봇 투자에 있어서 직접적인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실적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물론 로봇 산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매출 비중이 굉장히 적은 편에 속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고 있는 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삼성전자 스마트폰 케이스 생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30년이 넘다 보니까 노하우도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고요. 거기다 갤럭시 A와 M 시리즈 쪽에서 케이스를 제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엔 사실 갤럭시 S 시리즈라든지 폴더블 쪽에만 집중을 하고 있지만, 사실 출하량 측면으로만 봤을 때는 A 시리즈가 가장 많습니다. 사실 케이스 쪽이다 보니까 물량이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매출에 대한 부분이 크게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 핸드폰 쪽에, 그리고 A 시리즈 쪽에서 매출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안정적인 매출도 가져갈 수 있다는 점, 또 한 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로봇 산업 쪽에서도 계속적인 투자가 이뤄지고 있고, 대량 생산 체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쓸 때 로봇 산업이 계속 커지면 커질수록,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인 수혜를 얻을 것이다 라는 점, 한 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르타하면 인터학스 가격 전략까지 내일 한 번 잡아볼까요? 네, 저는 시초가에 접근해도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는데,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엔, 3만 6천 원까지 분할적으로 접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4만 6천 원을 제시를 하고, 손절가는 3만 4천 원 라인대를 제시를 할 텐데, 3만 4천 라인대가 거래량 동반해서 장대 양봉을 그린 라인 절반에 해당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 라인대를 훼손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점까지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인터학스 삼성과 또 강하게 연결되고 있는 로봇 기업 중에 하나인 인터학스, 를 좀 살펴보자라는 의견으로 시초가에 내일 공략해보겠고요. 목표가는 4천 6백 원, 4만 6천 원, 손절 라인은 3만 4천 원, 17일에 장대 양봉 나왔던 절반 수준의 위치는 좀 지켜줘야 한다라는 의견까지 전해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보시고요. OLED나 반도체 쪽도 어쨌든 김시은 팀장이 계속 강조해주고 계시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시은 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내일 또 장 준비해 주시는 조언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